저는 이 대본을 킹덤 저희 싱가포르의 오픈 행사하러 갔을 때 그때 주셔가지고 정우영은 이미 내정대에 계셨고 내모장관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본도 안 봤어요 사실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죠 그러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대본 일단 안 보고 하겠다는데 보고는 어땠어요? 아차 싶었죠 아 이게 킹덤도 고생스러운데 와 이거는 정말 아까 감독님이 뭐 두 남자의 극한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실제 김성훈 감독님과 하정우 주지훈의 극한 생존기라고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김성훈 감독님 끝까지 가시는 분 아닙니까 제목 잘 줬어요 싱가포르에서 킹덤1 프리미어 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사를 마치고 회식하는 장소에서 은근슬쩍 옆방으로 좀 불러서 지훈 씨한테 한국에 돌아가면 지훈 씨한테 좀 책을 건네고 싶어하는 감독이 있다 누구냐 그래서 3인칭으로 두어판 찍은 감독 같은데 그렇게 잘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감독 사람 깨무는 거 찍고 달리는 거 찍는 감독 아니에요 하면서 감독이 아마 성씨가 김씨 같은데 초기 역시 그냥 씨 웃으시면서 할게요 이렇게 가벼운 멘트로 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이 비공식 작전의 출발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